워터사이언스 TV 촉촉해지는 워터사이언스 모두들 말하죠. 물과 오일은 극과 극이라 함께할 수 없다고. 하지만 라네즈는 알아요. 전혀 다른 이 둘이 만나면 놀라운 일이 펼쳐진다는 사실. 워터사이언스라 가능한 이야기. 한번 들어볼래요? 우선 특별한 물이 필요해요. 하이드로이온 미네랄 워터. 작아지고 작아지고 아주 작아진 입자로 피부에 쑥 들어가죠. 여기에 라네즈만의 과학을 더할게요. 시계꽃 씨앗에서 추출한 천연 오일을 효능 그대로 저온 블렌딩하면 수분이 달아나지 않게 지켜주는 모이스처 루프 탄생. 자, 오늘의 하이라이트. 이 둘을 섞을 거예요. 라네즈만의 비율로. 이 크리스탈 방울 입자. 이게 피부에 닿으면 보이세요? 모이스처 루프 기술이 담긴 오일이 수분은 쏙 밀어넣고 피부 겉은 매끈하게 싹 감싸주는 모습. 하이드로이온 미네랄 워터와 모이스처 루프 기술이 만든 워터 오일의 놀라운 더블 보습 효과. 이제 맘에 들 때까지 촉촉해질 거예요. 더블 레이어링의 보습 완벽주의. 워터 사이언스라 가능해요. 다음엔 어떤 워터 사이언스를 보여줄까?